해로운 마음들 12가지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해로운 마음의 가장 강력한 뿌리이고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립석음, 즉 탐진치를 통해서 해로운 마음을 분류하고 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그들은 한 찰나의 마음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므로 탐욕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8가지를 들고 있다. 성냄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가지를 들고 있다. 세 번째 해로운 뿌리인 어립석음은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과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어립석음도 뿌리로 작용한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나 성냄과 함께 하지 않고 어립석음만이 함께 일어나는 유형의 마음들도 있다. 이런 마음들은 두 가지인데 이것을 어립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표 1.2쪽 한번 봅시다. 132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해로운 마음들에서 12가지를 들고 있지요. 방금 읽은 것이 도표의 구두로 단어. 도표를 잘 보시면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들은 전체가 12가지를 했죠. 도표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은 8가지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9번부터 10번까지 두 가지고요.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은 11번부터 12번까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다 싶으시죠? 우리 이거는 또 다음에 우리 심소법 할 때 또 나옵니다만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은 그 심소법 안에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됐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에는 또 뭡니까?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냄과 어리석음 됐죠?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에는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이 그 뿌리로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마음들과 결합되어 어떤 것과 결합되어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은 그래서 느낌 결합 자극이 일어났죠. 이거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의 이렇게 하는 한자로 적어 놓으시면 예안도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감정적인 측면 느낌은 감정적인 측면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 지, 우리가 뭡니까? 사견이 있냐 없냐는 것은 지의 마음입니다. 의는 우리 의지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낌에다가 정, 결합하는 데다가 지, 자극에다가 의 이렇게 하면 다음에 한번 엄비해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뻄이 있는 경우와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를 첫 번째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뻄은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도 있는 경우를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2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뻄은 있는데 사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경우 이걸 3번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에는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8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 정의 혹은 정지의입니다. 그러면 2의 3성이 되죠. 그렇게 하니까 8가지가 됩니다.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불만족, 우리 성냄다는 것은 불만족, 정신적 고통이 따르겠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의가 깔려 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하고 나눕니다.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은 뭡니까? 의심이 있는 경우와 덜뜸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체를 뭡니까?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됐죠? 처음에 왜 필요하면 이러하지? 그거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불교입니다. 옛날 부처님이나 옛날 큰서님들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한테 적응시켜 보면은 이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 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분류는 지정의와 요새 그렇게 서양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에서도 인간의 심성을 나눌 때 지정의로 나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인간의 심성을 분류할 때 지정의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이 함께하고 여기서 기쁨은 뭐라고 했습니까?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 거기입니다. 거기 131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33쪽입니다. 평온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느낌이 듬덤한 느낌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느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 게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경은 대기설법이죠. 느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시기도 했고 대부분 세 가지 느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38가지 이렇게 분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느낌은 뭡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맞죠? 그럼 다 인정하시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기본적인 두 가지 그 하나 하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는 고유 성질을 갖고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은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또 자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괴로운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고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어머, 나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해 드릴까요? 이런 뭡니까? 맞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럼 나도 우리죠. 여기 계시는 거죠. 우리 여자 불자리님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지요? 그렇죠? 아니, 아니, 괴로운 느낌이니까 괴로운 느낌부터 합시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맞죠? 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남편 생각하면 좀 그렇죠? 이거 비유를 들리는 게 이상한 데 뿐인데 그렇죠? 그렇죠? 완전 구분이 되죠. 즐거운 느낌도 그렇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죠? 몸을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렇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죠? 그렇죠? 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지요?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느낌도 일어나는 토대를 갖고 보면 뭡니까?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고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이 네 가지에 다 안속하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아비담마에서는 평온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은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느낌에서 평온은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덤덤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 나누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렇게만 나누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하면 되겠죠? 실제로 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를 가지고 더 세분해서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다 안속하는 것을 평온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온이 함께하고 됐죠? 133쪽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여기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느낌입니까? 정신적으로 덤덤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게루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다섯 가지 느낀 가운데 하나이다. 니까여에서 느낌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셋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비담마에서는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그래서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을 우리 책에서는 기뻄, 불만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평온의 다섯 가지 느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상유타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로는 빨리 삼장이 나타나는 우패과 평온의 의미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우리는 뭡니까 기쁨과 평온, 됐죠? 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견과 결합된 134쪽입니다. 그렇던 견해, 즉 사견은 어떤 것에 대해 잘못된 확신이나 믿음이나 견해를 가지고 이론화시키는 것으로 탐욕에 뿌리박한 마음과 함께한다. 견해는 집착을 강화시켜서 마음에게 논리적 정당화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견해 그 자체가 생겨나면서부터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던 견해는 모두 네 가지 마음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응예가 나타났습니다. 이응예가 나타나면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고 뭡니까? 이응예를 한 번 보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자기가 그죠?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사 땡겨내지요? 이응예를 보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이응예 보면은 돈 100만 원이 땅에서 푹 솟아난다. 됐죠? 완전히 사 땡겨내지요? 이게 사 땡겨내지요? 사 땡겨내지요? 그런데 이응예를 봐도 이런 사 땡겨내 없이 그냥 기쁨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견이 있고 없고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을 구분하는 세 번째 원칙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진 상카라가 여기서 아비담마의 특유한 뜻으로 자극하는, 고무하는, 약이 시키는 의 뜻으로나 방편을 적용하는 등의 뜻으로 쓰인다. 청정도로는 여기서 자극이란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생긴 이전의 노력에 대한 동의요. 이처럼 이 자극은 남에 의해서 약이 될 수도 있고 자신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자극하는 수단은 몸이나 말일 수도 있고 순전히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자가 육체적 수단으로 나를 자극한다면 그 자극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 수단이 남의 명령이나 설득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은 말에 의한 것이다. 내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색을 통하거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마음을 인하게 한다면 그 자극은 정신적인 것이다. 자극은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극이나 권유가 없이 저절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자극이나 권유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은 마음이라고 한다.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들 가운데 네 가지는 자극받지 않은 것이고 네 가지는 자극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부타구사 선생님은 그 밑에 여덟까지 보기를 듭니다. 이거 보시면 확 기회가 됩니다. 1번 청진 노론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거는 그렇던 견해지요. 감각적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나는 오히려 참선이 더 잘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로 해탈을 해버린다. 완전히 사탱견해지요. 저같으면 이렇게 보기를 들어서 부타구사 선생님은 점잖은 분입니다. 이 정도 보기로 들으세요. 그건 뭡니까? 2형에 보면 열반을 바로 실현해버린다. 이거 완전히 사탱견해지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그릇된 견해를 앞세워 기쁘고 만족해진 본성이 예리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저속한 향연을 즐기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때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뭡니까? 기뻄이 있고 사탱견해가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수성이 둔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것을 행할 때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자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자극이 없는 것보다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극은 내 안의 자극일 수도 있고 남이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극하는 방법도 몸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말로 자극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무를 시킬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뷰를 들었잖아요. 이영애가 나타났습니다. 이영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탐욕의 뿌리, 기쁨이 일어나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이영애를 보면 해탈 열반을 바로 얻어버린다. 이건 사탱견해가 있죠? 그럼 이영애가 나타나는데 누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탐욕을 일으켜라. 와 이래 안해도 뭡니까? 이게 보면 1대표죠? 1번 마음입니다.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런데 어떤 자 또 좀 이쁘긴 한데 그렇죠? 좀 그렇게는 한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뭡니까? 기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저 사람을 보면 그죠? 뭐 해탈 열반을 얻어버린다. 그런 것도 일어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뭐 좀 쭈글쭈글쭈글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뭡니까? 친구가 뭐라 합니까? 1975년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막 자극을 주니까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이렇게 보니까 와... 그럼 이건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더 강도로 보면 더 미약하죠. 그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모두 카페도 고르는데 잘못 옮긴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프롬티드라고 옮겼어요. 딱 정확한 한글 표현입니다. 그죠? 자극이 있고 없고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극은 밖에서 올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좋은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참선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죠? 참선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제 같은 경우 번역하기 싫어 죽겠어요. 오늘 하루는 다 농땡이 치고 잠도 실컷 잡으리고 있잖아. 좀 그래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갖고 좀 이러서 하는데 뭡니까? 황황황황황을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무가 너의 원인이 뭐냐? 네가 왜 이 좋은 데서 제주도 이 좋은 데서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서 서울에서 아시아나로 맨날 택배 보내주는 그 맛있는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정말 맛있는 겁니다. 그걸 왜 보내주느냐? 네가 그거를 먹고 번역을 안 한다면 네가 인간이냐? 이런 자극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해서 정신차로 열심히 번역합니다. 유혹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이 자극은 밖에 올 수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남이 뭡니까? 그죠? 애들 있잖아요. 히프라 탁탁 뛰어놔. 야 자른다 자른다. 탁탁탁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말로써죠? 와 이쁘다 이쁘다. 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뭡니까? 애들이 붕 떠갖고 그죠? 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이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극 받은 안 받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죠? 이런 자극이 없어도 제가 번역을 잘한다. 이러면 그럼 뭡니까?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나태해지려고 할 때 이러면 그죠? 그 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해로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극이 없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은 아 이거는 골치 아프입니다. 그죠? 근데 그죠? 친구가 우리 학교 되니까 그렇잖아요. 야 담배 피워라 담배 피워라 야 인마 이 맛있는 담배를 한 번 막 고등학교 교복 입으면 담배 피워 이거 맛있지 막 대학이 커가지고 담배 피우면 무슨 소리 그런 놈들 꼭 있잖아 그죠? 그 꼬이 가고 저도 담배 몇 번 피워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키가 컸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벌써 72,3일이었어요 그때는 큰 키였어요 꼭 뒤에 있으니까 그죠? 그죠? 왜 또 그렇게 좀 그래 그랬어요 나는 저만 담배 피운 줄 아는데 그죠? 사망이 돼 갖고 뭐 그래 갖고 뭐 그래 보니까 우리 반에 한 60명 중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3,4,5,6 그죠? 7,8까지 그 보기를 다 들어 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여덟까지 해로운 마음 탐욕에 뿌려봐 그런 마음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8번입니다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불만족이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된 이것도 여기까지는 가지고요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나눕니다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불만족한 느낌과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불만족한 느낌은 정신적 괴로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성을 빡 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또 성을 내겠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적의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한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과 같지 않아서 사견과 함께 일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사견이 성냄의 동기가 되겠지만 아비담마에 의하면 한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은 성냄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앞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이 함께하고 그 다음 찰나의 마음에서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만족한 정신적 괴로움 느낌입니다 139쪽 있잖아요 적의와 결합된 거기서부터 우애로 넷째 줄 그러므로 불만족 즉 정신적 괴로움 느낌은 항상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의와 결합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 탐욕과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성냄과 동의인 적의와 함께한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분류를 합니다 140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이렇게 불만족과 적의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의 특징이며 이것은 자극이 있거나 자극이 없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보기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서 적각적인 적의로 살인을 한다 와 그러니까 항상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죠? 남이 자극을 안 줘도 뭡니까 해로운 짓을 그대로 빡 해버립니다 성냄이 일어나서 적의와 함께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지만 시간을 두고 업무를 꾸며 살인을 한다 이거는 어떤 안의 자극이죠 밖에서는 자극은 뭡니까 네 아버지 원수 우리 꼭 연속곡이나 옛날 영화법 나오죠 그죠? 옆에서 그죠? 네 아버지 원수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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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갖고 자극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자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해로운 마음 욕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자극을 잊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이고 모멘텀 뭐라 그럽니까 동기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무슨 외적인 그걸 갖고 했느냐 안 그러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도 아비다마에서도 자극이 있느냐 안 되냐 즉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느낌은 어리석은 마음이니까 느낌은 듬듬한 느낌이겠죠 그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아니고 듬듬한 느낌 즉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쪽에 보면은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심과 결합된 경우가 있고 들뜸과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뜸은 사실은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특히 들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 때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도 뭡니까? 여기에는 그죠?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에서는 뭡니까? 자극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죠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14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그러나 레디 사회도는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이 두 마음은 예외 없이 자극받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두 마음은 그 고유 성질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어떤 선동이나 방편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항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 것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 어떻게 나누냐 탐진치라는 세 가지 뿌리로 나누었다 탐욕은 8가지로 성냄은 2가지로 어리석음에 뿌리받은 것은 또 2가지로 그럼 왜 탐욕에 뿌리받은 것은 해피늠이 더 많으냐 저는 상식적으로 욕계에서 하니까 그죠? 우리는 탐욕이 성냄이라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지요? 그렇잖아요 훨씬 미묘한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지정의의 측면에서 8가지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1-2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 없는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이 마음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법들 가운데 탐진치 불탄부진불치라는 6가지 원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표를 갖고 한번 봐버립시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로 310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중간쯤에 가세요 310쪽 가보면 마음만 부수의 자세한 도표 해놨지요 310쪽에 보면 우리가 마음은 항상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부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8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개통이 같은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원인 없는 마음입니까? 310쪽 중간 밑에 보면 전호식 되죠 전호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여기서 여기서 뭡니까? 위칸 과보, 해롱 과보에서 1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인 마음 두 가지 해서 그 전호식부터 미소 짓는 마음까지 있죠 그 18가지입니다 다 합치면 숫자 적어놨죠 그죠? 이 18가지 마음을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왜? 이 마음에는 탐진치, 부탄부진불치가 없습니다 자 위에 보면 우리 해롱, 공통 네 가지 있죠 그 다음에 탐욕, 성냄 등등 해서 어쨌든 이 뒤에 가보면은 뭐가 텅텅 비가 있죠 그죠? 앞에만 있고 그 다음에 텅텅 비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진치, 부탄부진불치가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됐죠? 왜 원인 없는 마음이냐 이렇게 도표보고 이렇게 설명해보면 제일 무식하면서도 제일 간단 명령합니다 왜 원인 없는 마음이랬냐 탐진치, 불탄부진불치라는 만부수법들이 안 들어있다 증거를 대라 310쪽 도표를 봐라 도표보면 탐진치, 불탄부진불치에 관계되는 것이 텅텅텅텅 비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144쪽입니다 해설입니다 욕계에 속하는 54가지 마음 중에서 이 원인 없는 마음이 처음 아비담마를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원인 없음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불탄부진불치로 모두 여섯이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뜻하는 원인 혹은 뿌리는 모든 유익함과 해로움의 원인을 말한다 이런 근본 원인은 마음이 확고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들은 원인을 가진 마음들보다 확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정도론 그 밑에 160번 주의해 봅니다 145쪽 제일 밑에입니다 원인이라는 조건을 가진 법들은 튼튼한 나무처럼 확고하고 안정되어 있다 원인을 가지지 않은 마음들은 뿌리가 깨할 만한 이끼처럼 확고하지 않다 무슨 말씀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있는 마음은 확고하고 원인이 없는 마음은 이끼처럼 둥둥 뜨다는 확고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 없는 마음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까 우리 항상 모르겠으면 206쪽으로 가면 됩니다 206쪽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테고리가 세 개입니다 처음에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여기 일곱 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8가지지요 206쪽 도표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해로운 마음인데 이쪽에서 옆으로 쭉 가보니까 뭡니까? 그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다음에 미소 짓는 마음 세 가지 있죠 그거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 7가지 더하기 8가지 더하기 3가지 이것이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왜 원인 없는 마음인지 탐진치 불탄부진불치가 심소법 안에 안 들어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7가지 해로운 원인 없는 마음은 뭡니까? 146쪽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되어있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 어떤 때는 좋은 대상과 마주치고 어떤 때는 나쁜 대상과 마주치죠 그 대상과 마주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전부 우리가 불교 상식으로 보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미약합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은 그래서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이겠죠 그것이 7가지입니다 146쪽 그 뒤에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한자로 적어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훨씬 좋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 의식 의와 의식은 평온에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제일 어렵다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갑자기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생전 처음 들어본 마음들이 막 나오죠 이거는 벌써 3장,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익한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이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고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응애와 마주친 마음 유익한 과보입니다 맞죠? 강북스님과 마주친 마음은 해로운 과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리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아까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도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예외는 뭡니까? 7번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더 자세하게 해버리면 처음 듣는 분들은 더 헷갈리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과 조우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응애를 만났다 이거는 유익한 과보다 강북스림을 만났다 해로운 과보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들 설명의 146쪽에 눈의 아름아리 받아들이는 마음 등등 해놨습니다 조사하는 마음 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 번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이나 396쪽을 보시면 326쪽 이하에 보면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396쪽에 보면 인식과정 도표에서 가운데 들어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본래는 지금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설명 드려 봐야 더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냥 그렇구나 이라고는 뭡니까? 저 다음에 우리가 5장까지나 다 하고 다시 1장 시간 되면 1장은 다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조금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입니다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는 해로운 과보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한 과보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저하고 마주친 마음은 해로운 과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길거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또 이영애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유익한 과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하나 더 넣어서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49쪽입니다 9번 해서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의식 의식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것들은 기뻄이 함께 조사하는 마음에 기뻄이 함께하는 경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있잖아요 이영애 씨를 딱 마주치셨어요 그래서 그 딱 조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이영애 닫고 딱 됐죠 그럼 기뻄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뻄이 생기겠죠 딱 누구로 마주치는데 있잖아요 그냥 이영애 씨는 아니고 유익한 과보는 유익한 과보인데 기뻄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경우는 하나를 더 넣어서 여덟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평온에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 15번 마음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5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가운데 일곱 가지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과 일치한다 해로운 과보의 마음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맞죠? 유익한 과보의 마음들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줄 끊으십시오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유익한 과보의 마음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인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앞에 15가지 7가지, 8가지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이 3가지는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150번 제일 밑에 차지했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어려운 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 아시겠죠? 방편을 안 빌립니다 엄마 나 이거 모르는데 누구 몰라라 하더나 왜 네 옆에 사람은 아노? 무한하게 만들어 봅니다 됐죠? 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된다 염려하지 마라 선제 선제라 인연이 많고 선읍을 많이 지어서 그래도 아비담마를 만난다 아비담마를 만난다는 3가지 원인을 가진 너니라 선제 선제라 부처님은 경의 방편입니다 아비담마는 어떻게 하노? 모른다? 차 앞이라 아니면 뭡니까? 네 옆에 사람은 아는데 왜 너는 모르노? 그죠? 딱 이렇게 해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그런데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전문적인데 미소짓는 마음이라 할 게 또 웃기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무슨 놈이 또 미소짓는 마음이란 게 있을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시또, 하시또, 빠다, 찌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게 미소짓는 마음 이렇게 지극을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어쨌든 상자부, 아비담마도 그렇고 상자부는 부처님 말씀에 3장에 그 원인을, 근원을 둡니다 됐죠? 우리 경의 여러 군데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폐허를 가시는데 그걸 보고 빙긋이 미소진 경우가 경만 해도 사부님 가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는데 빙긋이 웃으시니까 아난다 존자가 최존이시여 이 폐허를 보고 왜 부처님께서는 빙긋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런 거죠? 아난다여 그죠? 옛날 옛날 옛적에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어떤 부처님 시대에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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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해서 좋은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지었다 됐죠? 그럼 경의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었죠? 부처님은 아라하니잖아요 그죠? 아라하니만 미소 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지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아따 찬스 이래가 딱 하다 넣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만 나옵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못 갈라는 존재도 우리 상욱댄니 까에 보면 그죠? 이거 뭐 어디가서죠? 왜냐면 신통절이잖아요 그죠? 빙긋 미소 지니까 아이고 옆에 또 제자들이 그죠? 아이고 목련 존재씨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아 여기서 옛날에 누가 뭐 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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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빙긋 그래서 잡아넣다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없는 마음이고 이거는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한테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강웅 선생님도 맨날 히죽히죽 웃고 있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죠? 히죽히죽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살짝 똘끼가 있는 미소고 그죠? 그렇습니다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원인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오문전향의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문전향의 마음 153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 없는 마음은 전부 18까지가 됩니다 됐죠? 도표 봤죠? 152쪽입니다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 7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거 8개 그 다음에 자극만 하는 거 3개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안식의식 비식설식 신식의 의식 그죠? 쭉 그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키워드 있잖아요 받아들인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한 마음 이건 다 3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난 알고 싶어 죽겠어요 한 분은 우리 2권 있잖아요 그죠? 2권 뒤에 보면 인덱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잖아요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어디서 설명되고 있다 거기에 딱 인덱스 나와 있습니다 색이네 그거를 보고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그 다음에 152쪽으로 가요 아멘